1. 일봉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경호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겉모습은 별반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나 조금만 내면 깊숙이 들어가 살펴보면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같은 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치약 하나를 짜는 것만 봐도요. 대본 알아요. 부자가 될 건지 가난하게 될 건지 치약의 윗부분을 짜는 분들은요. 끈기가 없어요. 인내심이 없습니다. 아래쪽을 짜시는 분들이 끈기와 인내가 있고요. 알뜰하지요. 신발을 하나 벗어놓는 것만 봐도요. 여기저기 벗어놓는 사람 또 들어가는 방향으로 벗어놓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힘이 들어요. 가지런하게 나가는 쪽으로 한쪽으로 벗어놓는 분들이 규모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성공을 합니다. 그 외에 식사하는 모습, 걷는 모습, 말하는 모습, 목소리 하나에도 얼마든지 담겨 있어요. 대략 살펴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실패하는 사람은 생각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죠. 또한 성공하는 사람은 하루가 아무리 적어도 25시간 이상을 활용을 하는데요. 실패하는 사람은 길어야 24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성공하는 사람은요. 행동으로 보여주는데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로 행동을 감싸기 바빠요. 또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보편적으로 이해롭게 잘 들어주는 편인데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면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이야기만을 앞세우고요. 또한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과보다도 하나하나의 과정을 중요시하지만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결과에만 집착을 하죠. 또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독서량을 중시하고 강자에게 강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데요. 실패하는 사람은 주량을 중시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돈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죠. 또한 성공하는 사람은 해보겠다라고 하는 창조가 뛰어난데요. 실패하는 사람은 안된다라고 포기를 하면서 모방을 하고요. 성공하는 사람은 뛰면서 생각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생각한 뒤에 뛰려고 하고요. 성공하는 사람은 책임을 전가하고 또 책임을 생각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데요. 실패하는 사람은 권한을 생각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고요.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엄하고 남에게는 관대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하다라고 하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 보면 알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피워서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나 이제부터 공부해야지 하면서 씻고 방 지우고 책 정리하고 책 펴놓다 보면 이내 졸음이 오고 잠이 들죠. 그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성공하는 삶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제 341회차 석일봉의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91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발사홍서원의 중생무변서원도 또는 자성중생서원도 즉 가위 없는 모든 중생 맹세하고 건지겠나이다. 또 마음속의 모든 중생 맹세하고 건지겠나이다 라는 상을 살펴보다가 끝이 났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생을 건진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중생을 건진다 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빠져있는 중생을 끌어내고 돈 없는 중생 돈을 대주고 배고픈 중생 밥을 주고 취직자리 없는 중생 취직자리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움이 없는 자들에게 지혜로움을 깨우쳐주는 게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중생이 아닌 것이 없는데요.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한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고통을 받는 중생들 가운데에는 생로병사의 몸으로 고통을 받는 중생이 있고요. 또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회고 오움성고 즉 생로병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몸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생로병사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부듣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애별리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 원증회고 내가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고통 또 오움성고 바로 색수상행식이 눈기코효몸 뜻이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예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코로 냄새로 맡는 것, 몸으로 편한 것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해서 얻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이건 바로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회고 오움성고는 마음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몸으로 고통을 받는 중생들은요. 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대부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으려 하니까 바로 고통이 생기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만들어진 것은 오래 쓰다 보면 늙고 병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늙지 않고 병들지 않기를 바라면 아니죠. 또 생자필멸이라 만들어진 건 반드시 멸해서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멸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고통이다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죽기 싫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돼요. 죽기 싫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고통이 없어요. 또한 태어나기 싫으면 뭐요? 죽지 않으면 또한 태어나지 않아요. 늙고 병들기 싫으면 늙고 병들기 전에 일찍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을 받지를 않아요. 일찍 죽으면 또 닥쳐오는 당연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한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통 가운데 구부득고다 하는 것은요. 자신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애별리고는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이별로 인해 생기는 고통을 말하고요. 원진회고는 싫어하는 일과 싫어하는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음성고다라고 하는 것은 오음이 치상해서 눈기코여 몸듯이 눈은 눈대로 자기 좋은 것만 보려 하고 귀는 기대로 자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고 코는 코대로 자기 좋은 냄새만 맡으려 하고 혀는 혀대로 맛있는 것만 먹으려 하고 몸은 몸대로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 하고 뜻은 뜻대로 자기 좋은 여건으로만 만들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인데요. 바로 구하지 않거나 구해서 얻어지는 자체의 만족을 느끼면 구부득고의 고통이 없어져요. 구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오늘 천만원짜리 못 빚 그토를 사야 되는데 하는 순간에 남편이 원수 덩어리가 돼요. 내가 어쩌다 저런 원수를 만나가지고 이거 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살아야 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어려운 여건에 처해져 있을 때에 누가 불쌍한데 내가 조금 도와줬어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쩌다 우리 신랑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남을 이렇게 돕고 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 하나의 남편이 은인이 되기도 하고 원수 덩이가 되기도 해요. 바로 구해서 얻어지지 않는 고통은 간단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돼요. 구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애별리고나 원중해고의 고통은 바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런 분별심만 없애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 안 하려고 해도 고통이고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 안 하려고 해도 고통이고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심만 없애면 애별리고와 원중해고는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에요. 또한 오금성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눈기코혐옴 뜻을 잘 단속해서 바르게 만들 줄만 알면 역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눈기코혐옴 뜻을 잘 다스려라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했고 우리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물이나 외부에 형성되는 것을 바꾸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데 바꿀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바로 내가 가지고 다니는 눈기코혐옴 뜻을 내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단속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마음 하나만 단속하면 돼요. 그 여섯 가지 다 단속을 못할 때는 마음 하나만 단속하면 된단 말이죠. 바로 그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우리 불자인들은 어때요? 그러한 이치를 알지도 못하고 또 배우지도 않고 그러한 것을 배워서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는 않으면서 뭐요? 없애지기를 바라요. 그러면서도 없애야 되겠다는 집착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불보살림 동상에 가서 없애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루게 해주세요. 하면서 또 집착을 만들어요. 그랬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보살림에 대한 원망을 하죠. 나는 잊을 하고 있냐는 안 돼. 나는 불교하고 있냐는 안 돼. 이러면서 또한 고통과 번뇌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과 번뇌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집착으로 인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탐진치에 대한 집착, 아만이나 거만, 진리를 믿지 않는 의심, 이 몸의 무상함을 알지 못하는 신견, 올바른 불법을 알지 못하는 개견, 바로 인과를 믿지 않는 사견, 불법을 자신의 뜻대로 잘못 해석하는 개금지견 등이 바로 고통을 만드는 집착의 원인이 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면 사사문과라는 것이 나오죠. 성문사과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바로 성문사과에 모여요. 수다원과, 사담과, 아나함과, 아나함과가 있잖아요. 그 수다원과 첫 번째의 성문사과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과를 이루는 게 바로 이런 집착을 없애는 게 예를 들면 바로 탐진치에 대한 집착, 아만이나 거만, 진리를 믿지 않는 의심, 이 몸의 무상함을 알지 못하는 신견, 올바른 불법을 알지 못하는 개견, 인과를 믿지 않는 사견, 불법을 자신의 뜻대로 잘못 해석하는 개금지견 등의 집착. 이거를 끊어 없애는 것이 바로 수다원과 성문사과 가운데 수다원과를 이루는 바로 첫 번째 단계가 된 것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 수행을 하면요. 불보살림께 빌 것이 아니라 이러한 탐진치를 없애고 의심을 없애고 개견을 없애고 사견을 없애고 개금지견을 없애는 수행을 터득하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인 것이예요. 또한 일반 중생들은 자신이 어떠한 집착으로 인해서 번뇌가 이루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 데는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번뇌의 원인을 알아서 번뇌를 끊게 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서원이 끝이 없는 모든 번뇌를 맹세하고 끊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번뇌무진 서원단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번뇌무진 서원단을 하는 것이예요. 우리는 뭐예요? 번뇌를 끊어야 돼요. 반드시 끊어야 돼요. 그래서 번뇌무진 서원단 자성번뇌 서원단 라고 표현을 하는데 끝이 없는 모든 번뇌를 맹세하고 끊으리다. 마음속의 모든 번뇌를 맹세하고 끊으리다라고 서원을 세운 것이죠. 번뇌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범어로 크리사라고 그래요. 크리사. 혹. 의혹이라고 그러죠. 또 중생의 몸이나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미혹하게 해서 더럽히는 정신작용의 총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생은 번뇌에 의해서 업을 일으키고요. 괴로움의 보를 받아서 바로 미혹의 세계인 생사에 얽매이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혹, 업, 고 또는 삼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번뇌를 끊고 열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복불과 양희신, 이위소복, 지본이이요, 화불과피, 거살기, 이위원화, 지방이라라는 이야기예요. 복이란 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을 길러 복을 부르는 근본을 삼아야 돼요. 화라고 하는 것은 피 아래에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나쁜 기운을 버려서 바로 화를 멀리하는 방도를 삼아야 하는 것이다. 평소의 생활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호전적이면서 어떤 신앙의 대상에게 복을 주십사하고 아무리 기원을 해도 복은 오지 않고 아무리 재앙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빌어도 재앙은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이 복이나 화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스스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빌고 빌어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훈인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스스로의 인과법에 한 행복 읽으시고요. 내로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자비정사 석일본이었습니다. 자비정사 석일본이었습니다. 자비정사 석일본이었습니다. 자세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